주님 말씀하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갈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이 키워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갈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 서는 건 주님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따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뜻하신 그곳에 나이키고 믿으며 이끄시는 대로 주 말씀대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이라소서 주님 따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이키고 믿으며 이끄시는 대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이라소서 주님 따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나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마음이지만 우리 앞길에 큰 파도나 자그마한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던 용기는 온데간데 없고 한 발자국 떼기도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파라오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 큰 두려움이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그때에 순종하여서 파라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의 백성을 광야로 가난한 땅으로 이끌어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의 능력과 권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큰 좌절과 우리 상황에 놓인 문제들을 이길 수 있게 아버지 우리에게 그 권능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없고 감히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줄 수도 없는 신실한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끄시는 그 영원하신 말씀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불은 마르고 꽃을 시드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불은 마르고 꽃을 시드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 번 더 불은 마르고 불은 마르고 꽃을 시드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불은 마르고 불은 마르고 꽃을 시드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두어를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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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고백합니다 불은 마르고 꽃은 지느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불은 마르고 꽃은 지느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그의 능력을 보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죄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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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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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죄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말씀 힘 있고 감사 있는 주님의 말씀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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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주의 말씀 찬양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믿음 따라 믿음 따라 믿음 따라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으로 ajing 나의 가는 길 내가 원한다는 마음을 믿음mos 나의 가슴 우리 한 번 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 갈 때 또 내가 날의 원사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뒤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다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다리 믿음 따라 걸음 따라 걸음 따라 주님만 다리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을 따며 따라가며 따라갈 때 우리 앞에 눌려진 견이 고통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믿음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한 번 더 우리 한 번 더 믿음이 모든 것을 믿음이 모든 것을 아멘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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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리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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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 따르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이끄실 주님 승리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나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둔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시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빛 주네 다 이루셨네 내 영평 안에 예수 나의 참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소망 그 그 신 사랑 그 그 신 사랑 증량 못하니 한없는 은혜 경험 못해 마귀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만화계와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참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소망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참소망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안의 주 유다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권 사망 권세 사망 권세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힘을 잃었네 예수 승리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소망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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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소망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손교사님의 말씀 들었을 때 주의 복음 주의 복음을 1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권능과 능력이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을 떠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며 손에 들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권세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복음을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로 들고 우리가 예수 복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일은 세번 부부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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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